안녕하세요. 또 뵙네요. 어제 경찰이 아니라고 오셨던 것 같은데. 자문입니다. 닥터셨네요. 주영도 선생님. 번었습니다. 닥터체이스. 실례가 안 된다면 최정민 씨하고 어떤 관계인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? 되죠? 그 얘기하러 온 거니까. 근데 이 일에 나만큼이나 관심이 많은 것 같네요. 많죠. 저는 그 현장에 있기도 했으니까요. 이렇게 와주셨네요. 갑자기 연락도 없이. 감사합니다. 들어가시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DIRECTOR